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상총 동원회를 내렸고 이재명도 오늘 집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명태균과의 녹취가 드러났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선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게 이 녹취지만 사실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이게 불법이거나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이걸 따지면 이재명이나 이런 범죄 행위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행위, 이재명 관리의 녹취 이게 드러났을 때는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비판, 승토, 집회를 했던가 이거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투력 차이가 너무나 차이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자인 이재명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전, 선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또는 임기를 단축시켜는 개헌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범죄 행위가 지금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11월 15일과 11월 25일 선거법과 위전교사 각각 1심 선고가 나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5월달쯤 되면 이 두 개의 재판에 최종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납니다. 이 두 개의 재판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죄가 안 나고 당선 무효형이 되고 그래서 이재명은 당에서도 434원을 말하자면 반납해야 되고 이재명은 이제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활동을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반응을 보니까 나라가 정말 미쳐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미쳐 돌아간다. 그러지 않고서야 뻔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보면 나중에 잘라먹은 듯한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태균이 직접 말합니다. 거기는 명태균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에게 해줘라 그렇게 말해서 당에서 말이 맞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고맙습니다 했는데 잘린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잘린 아는 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걸 녹음을 교묘하게 조작을 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숨실대학교 배명진 교수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 군데에서 잘라가지고 편집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같으면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게 아니다 오히려 선전전을 역으로 해야 될 텐데 가만히 당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지금 우선 이 건은 이번에 이 녹취록이 하나 나와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가장 약한 꼬리였던 김건희 의사를 가지고 공격해왔는데 줄리에 가져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7시간 녹음. 그러니까 7시간 이명수라는 자가 녹취를 했고 그래서 그걸 터뜨렸죠. 나중에 파우치 백이라서 최재형 이것도 이명수입니다. 최재형의 백을 사준 자도 이명수고. 그리고 김대남에게 11개월 동안 녹음해가지고 김건희 의사 이름이 나오게 한 것도 이명수였습니다. 이번에 또 명태균도 이명수가 접근해가지고 소고기 사주고 뭐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쭉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끊임없이 관통하고 있는 것은 주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다 주술이다 뭘 혐의를 붙여가지고 공결해왔다는 거. 이분이 그게 임박해서 마지막 터뜨린 그래서 대대적인 장애 집회를 해가지고 11일 위기설에 나오더니까 그때 이걸 돌파하기 위한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자 그러면 민주당의 카운터파트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국감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제도화된 장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당대표부터 이걸 다 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가장 중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대표인데 이걸 꼭 다물어 버리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든 박찬대든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튜브나 SNS든 곳곳에서 방송이거나 할 것 없이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내용을 전혀 몰라도 아 이게 김건희 회사가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통화를 했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꿈 해몽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관상도 봤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과거에 왕자 쓰여있던 이 연상에 이어져가지고 아 저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이미지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고 그걸 방임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당직자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유해 YTN에서 이렇게 비유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거에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가고 그 아들인 광해군이 분조를 이루어가지고 나라를 지켰다. 그러니까 선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유하고 홍군이라고 하고 광해군은 잘 지키고 있다. 그나마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쪽 시각에서 자기 당을 바라보고 있고 완전히 이 당이 무너질 텐데 그나마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은 있으나 마나한 그래서 나라 꼴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 뒤집어져 있다. 한동훈도 그렇고 친한계라고 한 들어온 사람들 치고 어느 한 사람이 되도록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한계 중에. 그런 거 보니까 원래 이 자들이 민주당이 이 정도대로 들어왔구나.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이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김경률이나 그리고 진중근이나 그 주변인 사람들 특히나 김종률이라고 하는 자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주로 한동훈 주변인 사람은 조중동의 핵심인물들입니다. 조중동 인물들이 대거 거기에 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여러 명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화일보, 김종률은 중화일보 그리고 동화일보 지금 지난번에 장해찬이 물러난 뒤에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동화일보 기자입니다. 그런데 농선일보, 정연욱 그러니까 조중동을 한동훈 실입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중동 기조를 보면 계속 윤석열 정부를 까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하고 상황이 비슷해 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이렇게 비슷하게 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대로 막고 나서서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뭐라하자면 이 사안에 대한 공부도 한 것도 없고 역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국감에서 이게 강혜경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정의인으로 나왔는데 임의자 의원이 막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보고 왜 다그치냐 내가 피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황한 임의자 의원이 갑자기 강혜경 보고 정의인을 하지 않고 의원님 이랬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참 그게 아니지 그리고 다시 정의인님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기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 지키는 자유 우파 보수 진영의 대표로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뽑으려고 하면 거기에 글맞게 쌓아온 사람 그걸 지킬 수 있는 신념이 있는 사람 전출력이 있는 사람 확실하게 이념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 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바닥에서 품평이 좋은 사람들 그 바닥에서 경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자들이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 여기 지금 사격 잘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 장애인이라고 하루 말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의사라고 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삼성전자의 사장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한 발을 안 쏘고 포탄 안 쏘고 나라가 뒤집어져 있는 걸 보고 껄끌껄 웃고 있는 그러니까 군인들을 저 멀리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남은 나라에서 돈 벌고 우리 군사들 많으니까 군사도 필요 없으니까 남한은 알아서 자기들이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거기 죽으면 그 돈 받아가지고 김일성,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쓰자 총알바지로 내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상황을 보니까 명태균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의힘 소속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했다고 하니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바쁘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럴수록 국민의힘 쪽에서 접근해가지고 여기 변호 조력을 해주면서 그래서 명태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기는 이명수라는 자가 또 접근해가지고 소고기 사주고 뭐 사주고 해가지고 자 이 태균아 극단적인 생각하지마 내가 지켜줄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재명을 이재명을 잡아 넣지 않고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거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제가 수차례 말했던 것들 있지만 언론부터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갑자기 우리는 과거 정부처럼 하지 않는다 무리한 수를 쓰지 않는다 그거는 참 어리석은 수법입니다 언론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뺏기는 것이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하는 것을 지금 MBC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MBC 하나 잡으려고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을 잡아 넣지 못하고 문재인을 잡아 넣지 못하니까 바로 그 세력들이 역공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하고 감옥을 가야 하고 처벌받을 죄인이 처벌 안 받으면 바로 역공한다는 것 고양이 앞에 있는 쥐가 고양이가 쥐를 안 죽이니까 고양이가 거꾸로 쥐를 잡아먹는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는 겁니다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래 이거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라 꼴이 개판이다 나라 꼴이 개판이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서서히 계속해서 자포차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관심을 안 갖고 외면하기 때문에 저들의 선전선족이 더 먹히는 건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바로 눈을 부럽두고 주시해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시적 전략으로 아니면 피하는 횃배 전략으로 시간은 지나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권력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재명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재명과 문재인과 조국과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구속시키고 자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똘똘 뭉치는 작업을 이어나가야 한다 한 겁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